여보세요? 어, 저, 잘 지내지? 오빠, 전화하지 말랬잖아. 오빠, 전화하지 말랬잖아. 그치, 그... 야, 밖에 많이 춥다.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, 다름이 아니라 저기 한 20만 원만... 끊을게. 그래, 아니면 저기 10만 원 정도만... 아니면 저기 10만 원 정도만... 되게 비굴해. 다시 한 번... 이거 무섭게 해 본 거야, 이거 해 본 거야. 형, 한 페이크 더 받아볼까요? 한 번만 내볼게, 한 번만. 10만 원 정도... 여보세요? 어, 잘 지내지? 어디 지내? 사기꾼 같아. 어디 지내? 오빠, 전화하지 말랬잖아. 아, 그치. 그, 뭐 그거 아는데... 야, 밖에 너무 춥다. 그...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, 다름이 아니라 한 20만 원만... 끊을게. 아니,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도... 어, 연기 톤이 바뀌겠다. 아, 불쌍! 우와... 장인이다, 장인! 진짜! 장인이야! 아, 진짜 엄청 했어! 최고야, 정말! 형, 나오세요. 아, 너무 웃기다. 아, 이거 임팩트가... 근데 임팩트가 너무 센데? 아, 장인이시다. 아... 아, 장인이시다.